여기는 스위스, 스위스 아니고 여기는 도교산 스위스 배경으로 해서 컨셉을 해서 만드는 게 늘 좋대요 아 그래요? 자 우리는 눈을 찾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쌩 고생을 했습니다 왜냐고요? 서틀 버스를 이용을 못했기 때문에요 점심 턱선도 있다, 코다리 도인 은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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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여기는 쓰이소 못지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? 맞춰볼 사람 어디에 있는지 맞춰볼 사람 어디에 있는지 맞춘 사람이 없다 현 있지? 있나? 아 현이지? 현이 여기서 어딘지를 모르겠네 어디에 있는지 맞춰볼 사람 어디에 있는지 맞춰볼 사람 어디에 있는지 맞춰볼 사람 어디에 있는지 맞춰볼 사람 아 예야 내가 미 Emmy 이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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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